안녕하세요. 오후 시장 준비하고 계시죠? 자, 지금 실적 발표 기간인데 내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실적 전망보다 높았냐 낮았냐 이거 궁금하실 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찾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자, 먼저 영문 보고 계시죠? 그 중에서 0102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가가 나오고요. 삼성전자 현재가 보이시죠? 여기서 옆으로 보시면 글자가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이 클릭을 하시다 보면 기업 개요라고 나올 텐데 이걸 클릭을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는 컨센서스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죠?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영업이익, 영업이익도 괜찮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좋습니다. 연간으로 보실 것인지 분기로 보실 것인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연결 분기로 많이 보시잖아요. 자, 조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018년 12월까지는 이미 확정치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3월의 예상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을 겁니다. 5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아이고 많이 줄어드네요. 지금 보니까 8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키움증권의 전망치를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영업문은요. 시장의 컨센서스, 시장의 전망치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전망치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난 숫자로 보는 게 더 못하겠어. 차트로 보는 게 더 좋아. 그럼 이 재무차트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것은 일종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과거의 수치를 정리를 해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분기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분석가들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쭉쭉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부터 주가도 같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봤을 때는 이미 재무적으로는 바닥을 지났다. 주가도 이것을 보고 있다. 미리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영웅문의 재무차트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또는 다른 종목의 실적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꿀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